어 아 으 으 옷을 다 입었는데 사실 이게 저희 교복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위에는 와이셔츠고 밑에는 바지인데 원래는 체육복 상의가 있는데 누가 제걸 집어갔어요 체육하고 벗어났는데 집어 가서 어 다른 체육복이 있긴 한데 제게 아니라서 그냥 저는 이렇게 입고사니까 원래는 여기 위에 조끼도 있고 마이도 있고 한데 저는 이게 편해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으 으 여기는 제 등교 같이 한 친구입니다 어 란 원래 요즘은 이래요 아 에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differently 오 u 좋았어 2 1 2 2 2 2 2 2 2 2 2 3 2 3 3 4 4 5 5 5 5 6 6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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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5 6 5 6 6 6 6 6 6 6 6 7 7 8 9 5 6 6 6 6 6 7 7 7 7 8 9 9 7 8 9 9 9 9 10 10 9 10